한 가지 그 자리에서 내 머리끄덩이를 잡고 휘둘러 대지 않는 행동만은 참으로 다행스러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그쯤 했으면 즉시 부인을 데리고 나가줬어야지. 발가벗은 몸으로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어서 사는 것이요? 그게 뭐였냐고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된 줄 아세요? 엉뚱하게도 상식실을 부인으로부터 구출해내야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부부라니 그게 간통을 부인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비정한 부인에 대한 저의 질책이었던 것이요. 아름다운 선택 지연이 형경숙 영종도의 끝자락 왕산리에서 내렸다. 어랑리 해수욕장에서 승객을 부린 버스는 나 하나를 싣고 이곳으로 왔다. 낚시꾼들을 태우기 위해 4번만에 한 번꼴로 이곳을 들려나가게 되어 있는 버스. 정해진 노선대로의 종점은 부두에서 어랑리 해수욕장까지만이다. 그러니 만일에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2킬로미터 정도 되는 어랑리 해수욕장까지 걸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노릇인지 나 외엔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하긴 2시가 넘은 이 시각에 낚시 배낭을 걸머지고 터돌터돌 나타날 작자는 아무도 없을 터이었다. 그런데 낚시꾼도 아닌 내가 더구나 지금까지 다녔던 그 많은 장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곳을 지목하게 됐던 건지 나로서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대. 다급한 김에 튀어나와진 말이라기엔 내 스스로도 나 자신에게 해명할 수 없는 희부엄한 안개 속 같은 심정이었대. 28일 오후에 이곳으로 나와달라고 한 것도 내 일방적인 말이었지 그녀가 동의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그녀가 왔을지 안 왔을지 또는 오지 않았다면 올 것인지 아니 올 것인지 그것조차도 가늠할 길이 없는 것이다. 지금껏 오후를 2, 3시쯤으로 여겨온 건 순전히 나 혼자만의 시간 개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까. 30분을 기준으로 4번만에 한 번 들려나가는 버스를 기다리자면 앞으로 2시간은 더 있어야 한다. 기다린다고 해서 그녀가 다음번에 들어오는 버스로 들어올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니 기다린다는 자체가 막연한 노릇인 것이다. 나는 흰머리의 갈대밭에 흙문지를 일으키며 달려나가는 버스의 뒷모습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린다. 저 멀리 솔밭을 깔고 앉은 펑퍼짐한 안악의 엉덩이를 닮은 외딴 농가와 새 노란 감나무에게로 시선이 끌린다. 입 떨어진 감나무 가지마다 매달린 황금알들이 구름 한 점 없는 늦가을의 햇살을 물씬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밝게 물든 잎사귀와 새빨간 열매가 어우러진 밭 가상자리의 찔레덤불도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다. 아쉬움의 손치신양 일렁이는 갈대밭들시나 나는 외딴 농가 모퉁이의 언덕배기로 올라선다. 전에 어촌이었던 새 가구의 민박집과 방파제를 따라 흐르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기를 하는 트럭들 신공항 건슬로 물마귀 공사가 한창이다. 그로 인해 바다와 솜들이 밀리고 깎여 살점이 뜯기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에 신음을 해대고 있는 것 같은 몰골들을 하고 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를 방파제의 모서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낚시꾼들. 그들은 이곳을 뭉개버리면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물러나지 않을 기세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사라져 가는 모든 것을 담아두려 한다는 그녀의 말처럼 나 또한 눈앞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천연의 자연을 바라보자니 아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는 민박촌을 지나 임시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 방파제로 올라선다. 저긴 돌산을 갈가먹어다 토해놓은 듯한 방파제의 앞섭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그녀. 물기가 뚝뚝 묻어날 것 같은 맑은 하늘 아래서 발밑으로 밀려드는 물이란과 도란돌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같고 물결이 살랑이며 부스뜨린 햇살을 주워모으고 있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다. 물비늘의 일령이므로 바다는 온통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듯 반짝여댄다. 그 눈부심 속에서 작업할 때의 차림새가 아닌 그녀는 자연의 일부이듯 여유롭게가 그지없어 보인다. 그녀가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다. 둥그렇게 붉어져 나온 방파제의 오른쪽 끝자락에서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낚시꾼들의 모습과 분진을 일으키며 줄다름 치고 있는 차량들과 해수면을 차고 오르는 바다새들과 수평선 끝자락으로 고불고불 이어서 나간 바닷물과 온전하게 하나가 된 모습이다. 조금 배운 기술로 사물을 관찰하는 눈이 달라진 것을 보니 카메라가 있으면 아주 근사한 작품을 담아내 볼 것 같은 생각도 든다. 그녀가 무릎을 감싸지고 있던 손을 풀어 발밑에서 찰랑이는 물을 탁탁 저올린다. 전진설은 그 모습에 이끌리듯 나는 방파제 밑으로 내려간다. 햇살을 머금하며 튀어오른 물방울들이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게 부서져 내린다. 내가 한동안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녀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물방울만 퉁겨 올리고 있다. 전진안만 해보이긴 한데 그녀답지 않은 모습이다. 와 주셨군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그녀 곁으로 다가가서 말을 붙인다. 오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녀는 나의 출연에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인다. 가시도친 말이긴 하지만 비로소 나는 그녀가 그녀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다소 긴장이 풀린다. 일찍 왔느냐는 나의 물음에 어제 왔다는 그녀의 대답. 순간 당황했으나 그녀 혼자 잤을 것이고 또 그녀는 그러고도 남을 여자라 싶어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는다. 무슨 일이 그렇게 이상야릇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면 댁은 참 편리한 사람이에요. 염치가 없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죄송했다는 나의 말에 화살촉처럼 쏘아붙여대는 그녀. 효진 씨와 상의도 없이 멋대로 행동해버려 법정에까지 서게 해버렸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진 씨는 왜 잊지도 않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던 겁니까? 나로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은 궁금증이었습니다. 덕분에 자초지종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긴 했지만요. 자초지종을 털어놓지 않았으면요. 또 털어놓은 결과는 어찌 된 거죠? 전곡을 찌르고 드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전전긍긍 대꾸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한다. 또 집요하게 따져묻는 의도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맑은 하늘에 날비락 같은 사건으로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 태도는 일종의 객기 같은 것이었더라고요. 지금 그 말이 객기는 아닐까. 그녀는 재판정에서 판사와 검사에게 당도라리만치 당당했다. 그녀에게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불러일으켜질 정도로 그녀를 만난 건 작년 가을이다. 주말마다 올라갔던 북한산에서였대. 아내의 달라진 태도에 못 견뎌 홀로 오르기 시작한 산행이었대. 등산복 차림의 그녀는 가을이 물어 입고 있는 북한산의 정능 골짜기에서 카메라의 렌즈를 맞춰가며 셔틀을 눌러대고 있었대. 카메라 장비며 노련한 그녀의 동작으로 보아 취미삼아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대. 또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처럼 싱그러워 보일 수가 없었대. 그때 나는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방황하는 주제에 싱그러움이 어쩌고 하는 여유를 부릴 소지가 못되었대. 하지만 나는 곳곳으로 맞춰가며 셔틀을 눌러대는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고 있었대. 나는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사진작가 아니냐고 물었대. 아유 깜짝이야 기척이나 좀 하고 다니세요.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내가 있는 것을 몰랐던 그녀가 나의 그 말에 화들짝 놀라워하며 쏘아붙였다. 그러고서야 그녀는 내게 눈길을 주었다. 쌍꺼풀이 지지 않는 가나스름한 눈매가 친근감을 주었다. 그렇다고 결코 만만해 보이지는 않았다. 단발의 생머리가 유난히 찰랑거렸는데 활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지고 있었대. 그러시는 댁의 직업은 뭐냐고 던져오는 질문 또한 탁구공처럼 통통 튀었다. 건달? 그녀의 당당한 태도 앞에 나는 회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 빛이 웃고 말았대. 아마도 그녀는 짐작하는 대로 내뱉어버린 말 같았대. 그러다가 이내 실수였다 싶었는지 흘긴 나를 쳐다보고는 센 것이 웃었대. 그러다가 머리를 살짝 수그렸는데 멋쩍어하는 태도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그녀는 이내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바위와 나무를 배경으로 렌즈를 맞춰 나갔다. 일에 대한 집념이 대단해 보였다. 활달하고 포용력도 있어 보였다. 수수름 없이 받아 넘기는 말재간에서도 보통이 아닐 것으로 보여졌다. 답답하게 사셨군요. 카메라의 위치를 옮기며 하는 그녀의 말에 나는 대꾸를 하지 못했다. 제 주변엔 그런 불유의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그녀의 말은 미혼으로 보였지만 전혀 수줍음 같은 것이 없었다. 심적인 갈등으로 내 마음 하나 주소르지 못하던 상황에서 그녀와의 만남으로 나는 가뭄 끝에 내린 담비와도 같이 생기를 얻을 수 있었대. 그녀는 이내 나를 친구 대하듯이 했대. 때에 따기보다 다뤘다는 표현이 더 오를 것이대. 그녀의 아파트를 드나들게 되면서부터 나는 그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대. 그녀의 친구는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없었대. 그 가운데서도 그녀의 직종인 만큼 사진 작가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대. 서른 대여섯평 정도 되는 그녀의 아파트는 작으나 외출할 때 외에는 문을 잠그는 법 없이 그야말로 열려있는 문이었대. 남녀 나이아이 많고 적음도 관계없이 수시로 들락이는 사람들로 잠시도 현관문이 쉬고 있을 틈을 주지 않았대. 처음 대하게 된 그녀의 생활 태도는 솔직히 말해 뭐가 뭔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렸지만 그녀는 먹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대. 누가 주방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때그때의 식사 당번이 바뀌는 셈이었대. 드물게 밥을 짓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점심은 대체적으로 라면이었대. 가끔씩 별식을 잔뜩 사가지고 들어오는 이도 있었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든가 소질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그녀는 살림과는 담을 쌓고 사는 듯이 보였대. 식사는 물론이고 빨래와 청소까지도 방문객들이 챙겨주는 판국이었으니 그녀의 생활 태도가 개방적인 것인지 제멋대로인 것인지 분간하기는 힘들었대. 그녀의 그런 면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어지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대. 그녀는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도 전혀 스스럼이 없었대. 나도 그 틈에 끼어 주말마다 사진 찍기의 기술을 익혀나갔대. 열린 사고방식의 여자라면 남자친구들과의 관계도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리라 여겨졌대. 스스럼이 없는 성격이니만큼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남자를 유혹할 마음이 없는 여자라는 것을 나는 나의 충동적인 순간의 행동으로 알아지게 되었지만 말이다. 남자들이 그녀를 이성으로 대할 수 없는 데는 남자보다도 더 활달하고 개방적인 성격 탓일 터였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녀를 어떻게 하겠다는 엄두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와 함께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산과 바다와 낚시터와 방파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돌아가다가 그녀가 태양이 기울고 있는 뚝길의 갈대숲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담아두어야겠다고 해서 다시금 장비를 불어헤쳤대. 그녀는 몇 커트의 사진을 찍고 만족한 표정으로 노을진 석양을 바라보았대. 석양과 어우러진 그녀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순간 나는 열이 후끈 달아올랐대. 사랑스러운 감정이 기껏 자그만 최고의 그녀를 와락 끌어안고픈 충동으로 일어나고 말았대. 그것을 가까스로 억제하긴 했으나 그녀의 손목을 와락 잡아채는 실수를 범했대.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태도가 스스럼이 없었대. 그것만이 아니었대. 여전히 나를 함부로 대하면서 돌아왔으니 그 방면으로는 도가 트인 여자 같았대. 사진 현상 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그녀의 아파트는 직업을 망나한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었대. 이곳 영정도에서 염치없는 짓거리로 망신을 당할 뻔했던 나였대. 그녀의 아파트로 가던 도중 아내로부터 미행을 당한다는 낌새를 알아차린 게 불찰이라면 불찰이었대. 아내의 미행을 모르는 채 나는 태연하게 효진 씨를 따라 아파트로 들어갔다. 나의 계산된 행동을 그녀가 알아챌 리 없었대. 오히려 마무리 작업에 도움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대. 그녀는 우선 저녁부터 해결하고 나서 사진 인화에 들어가자며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부터 올려놓았다. 야외 촬영을 나간다는 것을 알고들 잊는 터라 그날 저녁엔 사람들이 없었대. 그녀가 보기에 나는 부엌으로 들어갈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지 아니면 밖에서 먹고 들어올 걸 그랬다는 것으로 보아 배가 몹시 고팠던지 아무튼 나는 그녀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렇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싶기는 했다. 그러나 어쩌랴 아무도 없는 틈을 타기가 쉽지 않고 아내와 헤어지기로 작정을 했으니 나는 눈 딱 감고 옷을 벗은 후 샤워기를 틀었대. 나의 계산은 적중했대. 서술이 펄에 가지고 뛰어들어왔을 아내가 그녀로서는 어찌할 사이도 없이 안방과 그 밖의 방들을 마구잡이로 뒤지고 다니는 소리를 들었대. 아내는 내가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는지 화장실로 들이닥쳤다. 그 기척을 느끼면서도 나는 여전히 샤워기로 알몸의 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대. 화장실 앞에서 외치는 아내의 악다구니에 혼비백산한 모습으로 달려온 그녀는 나의 몰골에 그만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몰라 했대. 잘 논다 잘 놀아. 계집냐는 안방에서 옷 주워입고 사내놈은 씻고 잘한다 잘해.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기가 막혀 정말. 이 배신자야 내놈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해야 했는데 그런 나한테 기껏 해준다는 것이 이거야? 뭐 한 놈이 뭐 한다더니 내놈이 감히 딴짓거리를 해? 바람을 피워서 자식을 낳을 주제가 된다면 또 모르겠다. 자식? 흥? 개가 웃겠다. 개가. 이 더러운 인간아. 내 놈하고 살아온 내 인생이 불쌍하다. 이렇게 됐으니 차라리 너 같은 놈한테 눈꽃만한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내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손치더라도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대. 그리하여 나와 그녀는 간통으로 구속을 당하게 되었대. 그런데도 그녀는 법정에서 전혀 스스름이 없었대. 저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 회부되려면 먼저 사건의 성격을 면밀하게 검토 조사한 후 조서가 꾸며져야 하고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 같은 과성들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채 한쪽의 일방적인 말에 따라 간통사건으로 취급해 버려 조사도 벌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벌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멋대로 조서를 꾸며 검찰에 넘겨 버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의 조서만으로 기소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된 사람에 대한 인격이나 배려 같은 것은 무시해 버린 채 말입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 같은 일처리가 통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판장님께서 주신 진술의 기회는 참으로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러나 만일 재판장님께서도 경찰이나 검찰 측과 같은 일반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다면 저는 여기서 진술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녀의 당찬 말에 방청석이 술령되기 시작했대. 정숙하시오. 방청석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재판장이 그녀에게 진술을 요구했대. 그럼 저의 진술로 재판장님의 잣대가 일반적인 통념으로 기울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중단하고는 판사석을 둘러보는 거였대. 중앙에 앉은 부장판사의 허염을 건 얼굴이 그녀와 직선을 이루고 있었대. 그 눈빛이 그녀를 재촉하고 있었대. 단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 저와 창식 씨를 간통으로 몰아가신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간통이 성립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로서는 남성과 여성, 기혼과 미혼을 구분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롭게 사귀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남성과 여성, 글쎄요. 일반적인 통념으로만 본다면 남성과 여성은 이성의 대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겠지요. 혹시 재판장님께서도 그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의 있습니다. 진행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따졌다. 피고는 진술을 계속하시오. 그러나 재판장은 검사의 말을 무시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나왔을 때다. 차에 먼저 타고 있던 그녀를 보는 순간 내 입에서 이곳의 이름이 튀어나와지고 말았으니 그러한 나의 심사는 무엇이며 와달란다고 해서 이처럼 미리 나와있는 그녀는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지금 그녀에겐 카메라 장비도 없다. 일에 대한 그녀의 집념을 생각한다면 잊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용서하세요, 효진 씨. 신경 끄세요. 극한 일로 어떻게 될 저 아니니까요. 그녀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가시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다.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분명한 누명임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지 않던 그녀였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녀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스럽고 당돌하다며 혀를 내둘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왜 그 같은 수모를 감내했던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나로서는 그것이 풀리지 않는 그녀에 대한 수수께끼였다. 또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는 핵심이기도 했다. 제겐 우창식 씨 말고도 남자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개성이 각기 다른 멋진 친구들이지요. 비록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신을 고집한 끝에 상속까지 받아 나온 처지이지만 저로서는 조신한 척 살 필요가 또 살아야 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건 독신을 택한 제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을 구분해가며 사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재판장님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 성격엔 맞지 않거든요. 무엇이 딱 어떻다로 구분짓는 따위처럼 고리타분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판사님의 직분과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겠지만 저로선 한 번뿐인 생을 그 같은 형식의 털 속에 가둬놓고 허송세월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해 있습니다. 피고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검사는 당당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그녀를 더는 못 봐주겠다는 듯이 다시금 끼어들었듯 받아들입니다. 질문하세요. 재판장 역시 설명이 상황하다 싶었는지 검사의 이의를 받아들여 주었듯 피고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했다 안 했다로만 진술하세요. 검사의 입에서 쏟아서 나온 말은 무지막지 했다. 우창식 씨도 단지 친구로 됐을 뿐인데 그걸 어떻게 했다 안 했다로 규정지어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재판장님, 단지 친구로 사귀는 것도 죄가 된다면 이 세상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기나 하겠습니까? 구구한 말 늘어놓아 보아야 해결이 날 것 같지 않군요. 이 점에서 저의 진술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합니다. 처음부터 노명을 벗으려거나 처녀로서 상실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그녀는 검사의 지나치다 싶은 태도에 밝은 화를 내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대. 여기가 무슨 웅변대회상인 줄 알아요? 여긴 죄의 여부를 가리는 재판장이란 말이요. 다시 묻겠어요. 했다 안 했다로만 짧게 대답하세요. 피고 우창식과 성관계를 가졌어요. 검사가 노골적으로 다그쳐 물었대. 했다 하더라도 전 친구 이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검사를 향해 애매모호한 말로서 약을 올리듯 쏘아붙였다. 그녀를 바라보는 검사의 눈매가 날카롭게 짙겨 올라갔다. 그녀는 그 눈매를 비웃기라도 하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대. 잊지도 않은 사실에 노명을 벗어려기는커녕 당당하게 검사와 맞으며 당돌했던 태도와 달리 지금은 무슨 생각인가로 골똘해져 22여분이 지나도록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어져 치는 그녀 차라리 그녀로부터 따귀를 맞는 편이 낫겠다 싶을 리 만치 마음이 편치 않았대. 법정에서도 그랬대. 재판장님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리에서 불쑥 일어서자 판사들과 검사와 변호사 그들의 어안 눈길이 내게로 쏠렸대. 먼저 효진씨에게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사실 그날의 일은 제가 꾸민 제 사사극이었을 뿐 효진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효진씨는 지금도 왜 제가 그 같은 일을 벌였는지 영문을 모를 겁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아내가 저의 뒤를 밟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발단은 저와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저의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독자 아들을 둔 부모님의 성화는 또 어떠했을 것입니까? 그로 인해 아내가 받았을 심적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이가 되었든 타이가 되었든 아이를 갖는 일이라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인 아내가 해볼 대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둘이 함께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원인은 뜻밖에도 저에게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사 저보다도 아내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저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당해야 했던 아내의 그 수모에 이해할 수 있었지만 처지가 바뀌어지고 보니 제가 그걸 받아들인다거나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저 자신이 그처럼 비참해지리라고 어찌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부부 생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부딪히지 않을 수단으로 시간만 나면 산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 태도에 아내로서도 나름대로 어떤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드러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로서도 내가 그래왔듯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해서 남편을 저버린다는 것에 대해 갈등이 많았으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로서도 제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아내로 하여금 제 곁을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동안 저와 저의 부모님께 헌신해온 아내에 대한 저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불행해질 필요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자면 어떤 이의 있습니다. 뭣들 하는 겁니까 지금? 내 진술을 자르고 나선 검사의 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진술을 자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책 잡힐 수 있는 대상을 효진씨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아내로 하여금 내게서 정남이가 떨어지는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가 홀가분한 심정으로 제 곁을 떠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그 같은 생각을 효진씨와 언언해 볼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언언해 본다고 해서 그녀가 과연 동의해 줄 것인지 그것도 모를 일이었고요. 막상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입장만 난처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효진씨와 어떻게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틀어놓게 된 건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우선은 부인하고 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일지인데 없는 사실을 부인하려 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려는 효진씨의 태도 때문입니다. 더구나 처녀의 몸으로 말입니다. 효진씨가 아무리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지낸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악용했다는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겠죠. 여성으로서 그보다 더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었지요. 효진씨가 진술했던 대로 그녀는 누구라도 친구로서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은 제가 그만 제멋대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게 아내를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 치사한 변명이 될 것이니 그것에 대한 건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부부의 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이 사건과 무관한 효진씨를 무죄 방면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진술은 좀 장황했다. 짧게 했다 안 했다로만 대답하라는 검사의 다그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아니 할애해 주었다기보다 더물게 일어난 사건을 방청석과 함께 즐기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날 마지막으로 다뤄지는 사건 치고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가득 매운 방청석도 끝날 때까지 자리를 든 사람이 없었다. 방청석에 쓴 눈빛을 번덕인 채 흥미로운 사건에 귀를 쫑긋 세우고는 즐기는 모습들이었대. 나 뜨거운 일이 되나서 효진씨의 그 많은 친구들에게 비밀로 했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아내외의 가족이나 친척도 오지 않았다. 그녀와 나의 진술을 끝으로 검사는 법정 우롱죄까지를 포함해 2년 6개월의 구형을 자기식의 자태로 때려버렸대. 그러나 2주 후에 열린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좌우의 배석 판사들과 무선 언언인가로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라는 선포를 내렸대. 효진씨의 사건을 기각시킨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이 나갔고 흥미진진함을 기대했던 방청객들이 싱겁게 끝나버린 것에 허탈해하는 모습들로 빠져나갔고 나 또한 홀가분한 심정으로 차에 오르게 되었다. 먼저 타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28일 오후 왕십리에서 만나요. 그렇게 내뱉군 차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염치가 없어 뒷자리로 가서 앉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만나진 것이다. 저에 대한 창식시의 잣대가 뭐였죠? 비수를 들이대듯한 그녀의 날카로운 실문이다. 잣대요? 잣대라니 재판장에게 들이대던 그 잣대를 말함인가. 그 잣대와 그녀. 그렇군요. 재능 그니까. 효진씨를 가늠한 잣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요. 잘못 들이댔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이지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젊은 여성, 특히 전문직에 속하는 여성과 가정주부는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해왔죠. 하지만 효진씨를 보니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만으로 8년을 살아온 남편과 간단하게 헤어지기를 바라는 가정주부로서의 이기심이 있는가 하면 전문직으로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지적인 젊은 여성의 정의로움이라고나 할까요? 무엇을 딱히 구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여성들을 화륙에다 여염집이다 해서 그 같은 기준에 맞는 본질에서 점점 희석되어가고 있듯이 말입니다.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면 그렇듯 확고부동한 괴성을 지닌 효진씨께서 왜 자기 자신과도 무관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말려들어 누명을 벗으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지요. 불안하게 서서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하세요. 그녀의 말이 있고서야 나는 엉거수춤 그녀 옆에 쪼그리고 앉는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제 남자관계를 알고 싶은 게 창식씨의 본심이지요. 또한 간통을 부인하지 않는 게 굳이 부인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여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겠고요. 그녀의 질문은 송곳날처럼 심중을 꿰뚫었다. 반면에 새끼를 꼬듯 배배에 비튼다는 생각도 든다. 한편으로는 계산된 아내의 남편 무시하기에 자존심이 상해지기보다 듣기에는 좀 거북하지만 직설적으로 쏘아붙여오니까 훈련하기는 하다. 때마침 불을 닥친 바람에도 숨통이 트여지는 기분이다. 남자친구들과 어우러져 산다는 진술이요. 내가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자 그녀는 그런 식으로 내게 확답을 유도한다. 죄송스럽고 미안할 뿐이지요. 죄송 미안했다는 말밖에 달리 뭐라고 할 염치가 없는 나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심정이다.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잘못 보았는가 그녀의 옆 얼굴로 불쾌감이 비춰진다. 목구멍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을 견뎌내고 있는 것처럼 더 보인다. 그녀의 성격대로라면 볼컥 화를 내고도 남을 표정이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작은 돌멩이 하나를 물속으로 휙 집어던진다. 풍등 떨어진 돌멩이가 물결의 일령임 속으로 흔적없이 지워져 버린다. 창식 씨 부인 때문이었다고 하면요. 남편의 뒤를 밟아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더라도 그렇지 부부로서 보여주는 것 치고는 너무 고약한 거 아니었나요? 부부간에도 최소한 지켜야 할 등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의 태도는 너무나 경박스러웠어요. 그처럼 기본적인 신의도 없이 사는 부부가 어찌 제대로 된 부부겠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였어요. 한 가지 그 자리에서 내 머리끄덩이를 잡고 휘둘러 대지 않는 행동만은 참으로 다행스러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기득권적인 창식 씨의 부인 태도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내와 헤어질 목적으로 그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창식 씨를 닥달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그쯤 했으면 즉시 부인을 데리고 나가줬어야지 발가벗은 몸으로 그렇게 서 있기만 하면 어서 사는 것이요? 그게 뭐였냐고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된 줄 아세요? 엉뚱하게도 창식 씨를 부인으로부터 고출해내야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부부라니 그게 간통을 부인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비정한 부인에 대한 저의 질책이었던 것이요. 세 번째는 위기에 처한 한 남자를 고출해내야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었던 것이요. 모성 본능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때까지는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창식 씨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해 알려는 마음도 끼어들 생각은 더더구나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못 볼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이지 저로서도 걷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내면으로부터 뿜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금방지게도 저는 좋게 살아도 짧게만 한 세상을 왜 저러고들 사나 싶었던 것이요. 그래서 확실하게 갈라스도록 도와주려 했던 것이요. 그녀는 그 말을 내뱉곤 한숨을 길게 토해낸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상실감에서 자악의 수단으로 아내가 떠나가도록 오물을 뒤집어 써줄 작정이었는데 금오물이 파풀이 되도록 살자며 백년 가약을 맺고 살면서 원수진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남편이 무증자증이라고 해서 아내가 헤어지려고 한다는 자체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점에 효진 씨를 만나게 된 거고요. 효진 씨의 일에 대한 집념과 태도에서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8년을 살아온 남편과 간단하게 헤어지려는 아내와 아무런 관계도 아닌 한 처녀가 노명을 써주려는 것에 도무지 혼란스러워 뭐가 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헤어지는 길이 꼭 그 방법뿐이었느냐는 회의가 이뤘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죄없는 효진 씨를 희생시킬 수가 없어 털어놓게 된 내 진술에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였죠. 아내의 태도가 궁금해서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당혹해하는 순간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머리를 수그리고 말더군요. 그때 나는 통쾌한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내면으로부터 후련함이 솟구쳐 올랐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남보다 못한 부부란 이름만 끌어놓고 살면 뭘 하겠느냐며 아내가 정중한 태도로 각자 새로운 길을 찾자고 제2에 오더군요. 자초지종을 털어놔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효진 씨의 질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그거야 어떻든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요는 저에 대한 창식 씨의 잣대가 모였길래 제게 그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점이 알고 싶다고요. 저로선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녀가 꼼짝 못하도록 나를 줘야 된다. 나는 거센 바람에 사납게 일렁이는 물고랑으로 시선을 던진다. 말하기 곤란하면 그만두세요. 굳이 꼬집듯이 확연하려는 저로서도 되먹지 않은 처상거지요. 뭐 제 성격이 그래요. 이번 사건을 일으킨 창식 씨가 저한테 가졌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사진에 담아내듯 확실하게 알아두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까지 등한시하며 살았던 저의 사고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더러는 빌미를 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고 할 테지요. 틀 속에 갇힌 사회적인 통념이나 인식이 그러하니까요. 창식 씨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러는가가 궁금하시겠지요? 창식 씨한테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금방진 질문이 될까요? 하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나와의 스캔들을 만들어 보이면 부인이 미련 없이 돌았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들이대는 자기식의 잣대로 말이죠. 저한테 함부로 돼도 될 여자라 싶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떠나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고발을 했다는 창식 씨 부인의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막상 남편의 그 같은 모습을 보니까 눈에서 불이 튀더라나요? 남편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야 알았다고 하고요. 그 말을 통해 부인께서는 창식 씨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보여지는 태도로 부인을 경박한 여자로 보았고 남남이 만난 거라고 해서 부부를 간단하게 보았더니만 잠깐 나는 그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 아내가 효진 씨한테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한 것이요? 언제 어디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중요한 건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아닌가요? 부인이 여전히 창식 씨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그녀는 내 다그침에 엉뚱하게 둘러댄다. 아내는 나를 고발하던 그날로 진정으로 가버린 여자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긴다. 창식 씨에 대한 부인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요? 그녀는 나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궁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막상 그녀가 집요하게 따져 물어오니까 아내와 갈라서야 하는 명분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시를 않는다. 그렇다. 이런 일이 있기 성가지야의 아내는 외며느리로서 시부모를 잘 받들어 혀부 소리를 들었대. 나 또한 그 점이 무엇보다 고마웠대. 부지런하고 살림도 잘했대. 이번 일을 제외하고는 잘못한 일이 없는 착한 여사였대. 알겠어요. 일어나세요. 그녀는 무슨 결심이 선 사람처럼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선다. 해는 벌써 파막힌 산중턱 뒤로 몸을 숨겼고 방팥의 모수리에 옹기송기 모여있던 낚시꾼들도 자리를 떴는지 보이지 않는다. 조금 전에 알겠다고 한 그 말이 무슨 뜻이고 지금 어딜 가려는 것이냐고 물어도 그녀는 묵묵히 걷고만 있다. 마지못해 나도 붉은 물감이 흩뿌려진 듯한 노을 속으로 빨려들듯 걷는다. 숨은 옆 방파제의 끝머리를 지나쳤을 때다. 말하려다가 창식씨가 끼어드는 바람에 끊기고 말았네. 부부 사이라는 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니다 싶으면 무사르듯 돌아서 버리면 그만 아니냐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시줄과 날줄이 짜여서 부부라는 통화줄을 만들듯 세월의 역사까지 엮여졌는지 말이에요. 미운성, 고운성, 애증 뭐 그런 것들이 엮여진 것들이 되겠죠. 저는 부부들이라는 게 한심스러워 보여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부부간의 감정이란 게 워낙 복잡해서 다행히 이렇쿵 저렇쿵 입방아를 쩌댈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로서는 편견 같은 건 없느라고 자차하며 살아왔는데 부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제 잣대로 재고 판단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창식실을 부인과 갈라서게 하려 했던 제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나를. 그런데 이젠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네요. 부부라는 모습의 신천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 이제야 그 의미를 조그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속에 들어있는 형체들을 그려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재미있는 작품들이 참 많겠죠? 파먹어둔 산을 끼고 돌아 민박집들이 있는 길을 따라 그러며 그녀가 구도사적인 말을 해댄다. 민박집으로 향하는 그녀를 붙들어 세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나는 잠시 혼란이 일었대. 뭐 한 놈이 뭐 한다더니 지뢰에 짐작하다가 어제 이곳에서 잤다는 그녀의 말을 떠올리곤 내 자신이 우스강스러워진다. 실은 어제 창식실 부인께서 제 아파트로 오셨더랬어요. 부부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문제들은 간단치가 않아서 판단하는 자체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창식실로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 부인을 이리로 모시고 왔죠. 놀라시는군요. 이번 일로 인해 저는 피부에 와닿는 인생사례의 짐염목을 들여다본 셈이었어요. 그날 보여지는 모습과 다르게 부인께서는 전형적인 우린의 여인이었더라고요. 모를 일이 인생이다 싶은 거 있죠? 각사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우린 서로 비긴 거니까요. 부인과 행복하게 사세요.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부모가 살다가 헤어지느냐 마느냐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느니 그게 훨씬 깨끗하지 않겠어요? 자식이 인생의 전부일 것도 아니고요. 부모의 자식인 저를 봐도 그래요. 장성하면 부모 곁을 떠날 것들 없으면 없는 대로 일찌감치 독립시켰다고 치면 되잖아요. 두 분으로부터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감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이 갖고 싶으면 정자은행을 통해서 시험관 아기라도 가져보든지요. 요즘 저희 세대 여성들 중에는 정자만 받아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도 하거든요.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새 가구의 민박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이 집이에요. 들어가세요.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거둬들인 냉랭함으로 언덕벽길을 향해 쟁그름을 친다. 그러다가 뒤돌아 서선 그런데 어째 기분이 이리 묘하지요? 마치 음탕한 여사가 도사리고 있는 저 집안으로 네 남자를 등더미로 보내는 것 같은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구출 작전을 펼쳐볼까요? 마치 음탕한 여사는